생명 존중 응급구조 인력 양성의 요람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입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질병,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심신에 중대한 유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이송, 처치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유니버시아드 수영대회가 개최되었던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해양구조 활동에 필요한 스킨스쿠버 등 해양구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응급처치 및 응급구조에 필요한 다양하고 첨단화된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고, 교내의 국제수영장 등 해양응급구조를 위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방서 등 연계한 실습활동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양성뿐 아니라 의학, 약학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방서 11구조센터에 취업하여 익명을 구조하는 응급구조사로, 또한 병원에 취업하여 응급환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에서 응급구조활동 및 의학학대학원 및 연구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처가 있습니다. 저희 교수진은 재학생 전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특채, 산림청, 해양경찰공무원, 의료기관 응급실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가 되어 보람된 삶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첨단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응급구조사의 꿈 남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